지금 물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없죠 물오른 미모로 우리 비투비4U로 돌아왔습니다 전명마로 받으시고요 비투비4U의 민혁입니다 아 잘생겼어요 네 비주얼 담당 아 이 섹시한 느낌 네 성숙하죠 자 네 저녁을 명 받았잖아요 그 포즈도 잠깐 해주시겠어요? 저녁 명받은 포즈 있잖아요 네네 오 멋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성숙한 느낌이 네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하트 멋지게 돌아온 민혁씨의 하트 너무 귀여운 느낌도 있고요 정말 이 매력이 아주 그냥 우스스 떨어지고 계세요 하트 날려드립니다 총알까지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왼쪽으로 민혁씨의 매력 쏟아드립니다 화이팅 네 아 사랑을 듬뿍 드리는 계절에 민혁이 돌아왔습니다 네 꽃받침까지 네 고맙습니다 민혁씨 네 물오른 미모에 우리 민혁씨를 만나봤고요 이 녀석 아 아 tow 네 ㅠㅠ 아멘